자 전국의 인식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검증된 수능 트렌드 장영진입니다. 오늘 캐스트는요. 땡기죠 여러분. 승률 9할. 무슨 게임을 하길래 승률이 9할이나 돼. 완전히 있잖아. 승률 9할은 바둑으로 치자면 프로기사랑 그냥 대학생 대회 출전자 정도의 게임이 아닐까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맞아요. 그 정도면 승률 18위예요. 절대 프로기사 못 이깁니다. 승률 9할 만들기라는 타이틀을 붙여봤는데요. 다름은 아니고 여러분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도 풀면서 문제풀이량을 많이 늘리는 타이밍이 될 텐데요. 무작정 늘리는 사람이 9할이나 돼요. 선생님이 가만 보니까 모의고사 강사 제출 전국 최초 강사 제출 9년 차에 올해. 9년 동안 지켜보니까 여름방학에 그냥 무대부로 문제만 푸는 사람이 진짜 90%가 돼요. 옛날부터 무슨 10%의 법칙 8대2의 법칙 8대2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항상 어떤 시대든 어떤 사회든 무슨 일과 관련된 다수 8, 9할 정도는 평범한데 10% 혹은 20% 정도가 좀 뭔가 좀 진취적이고 뭔가 좀 능동적이더라고 이런. 그 사회를 이끌어다가 엘리트주의를 옹호하자는 게 전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선생님도 한 9년간 지켜보니까 진짜 계속 양치 문제 계속 풀어 지키고 복습 잘 안 하고 두서없이 계속 문제풀이량만 늘리는 친구들이 구하는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자기가 한 것보다 성적이 잘 안 올라요. 그러면 아예 안 오르진 않겠죠. 그런데 한 1할의 친구들은 날 아는 거야.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디를 파야 되지? 이번 여름방학 길지도 않은데 한 3, 4주간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지? 뭐를 하면 내가 점수가 오르지? 이런 뭘 열심히 찾아보고 자기가 점수 올릴 포인트를 찾아내는 사람이 한 1할 밖에 안 돼요. 올해 수능 수학은 그런데 그것이 주관적이지 않고요. 보편적입니다. 모두가 여기부터 하면 점수가 올라. 여기부터 하면 돼. 해야 돼. 라는 것들의 윤곽이 잡혀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터를 다져야 점수가 오른다. 선생님이 이 터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존이라고 불렀고 수업시간에 존 이렇게 불렀더니 친구들이 비웃었어요. 발음 구려, 사람 존이냐, 터 존이냐 이런 존을 찾아서 다져야 된다라는 건데요. 각자 개인마다 점수를 올릴만한 구석은 다 다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험은 공통과목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상당히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형은 아니야. 유형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형은 정말 아직 기초 문제가 좀 많이 나와야 유형이 돼요. 이건 좀 아니야. 이거는 기초 문제가 켜켜이 쌓이다 보면 비슷하다 계속 난다 이런 게 보일 텐데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특히 수원수2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고심곤심에서 낸 문항들이 가지는 의미들을 잘 파악하면 그 바운더리가 보이는 정도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바운더리를 이렇게 넓혀가면서 계속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포착하는 것은 승률 구하를 거의 보장해 주는 그런 겁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지수로그 뭐 나오고 있나요? 그래프 강화됐고요. 그래프 더 어렵게 나오고 있고 도형 강화돼서 또 자연수 정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연수 정수 그치? 자연수 정수 저거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두 가지 포인트만 잘 포착해도 여러분들이 이 털을 여기서 잡으라고. 그래프 사실 아직 잘 안 돼. 강화된 그래프 잘 못해. 자연수 정수 아 나 좀 서툰데. 이럴 수 있다고. 이번 6평, 21평 같은 거 다 맞아야 되는 문제인데 서툴러서 틀리기도 한단 말이죠. 21번인데, 21번인데. 빨리빨리 가볼게. 상한 카운수 뭐예요? 상한 카운수. 상한 카운수는 그래프 역시 그래프 대칭. 대칭과 주기 중에 대칭의 핵심이에요. 하여간 주기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사인, 코사인이죠. 이게 상한 카운수의 존입니다. 출제 포인트. 출제 존입니다. 자, 세 번째 수열. 등차 등비 정말 집요하게 나오고 있죠. 등차 등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닌지 좀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절대값도 붙고, 뭐 개수 몇 개 안 된 상태로 정수 조건도 붙고, 부호도 중요하고, 절대값도 중요한. 뭐 이런 등차 등비가 정말 계속 꾸준하게 중요하게 출제되고 있죠. 거기에 점화식 발견 적추로는 뭐 점화식과 발추. 계속 한 번도 안 쉬고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이런 녀석들이 다 진짜 중요한 출제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봐. 수원을 선생님이 나열했는데 자신 있어요? 다 똑같이 자신 있어요? 아니면 다 똑같이 못해요? 안 그럴걸? 강약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어디가 약한지,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라고 좀 전략적으로 사고하면서 해왔습니까? 안 그랬지? 여러분 이걸 보고 있는 한 구할 정도는 야, 무슨 헤드제가 좋대? 뭐 여기서 어디서 풀어야 돼? 이런 고민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구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할이 돼야 돼요. 일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런 얘기들을 수업 시간마다 친구들한테 많이 하는데 실행에 옮기는 친구들이 드디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성적이 분명히 오를 겁니다. 분명히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오를 겁니다. 한 김에 계속 얘기는 좀 더 해볼게요. 극한, 극한. 극한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까지 출제된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번 6평, 22번이 좀 특이하긴 한데 그건 뭐 약간 특이하게 된 거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기존, 기존 커리, 기존처럼 잘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분. 아, 미분은 이것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양도 많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출제 포인트가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미분 가능성, 접선, 실근 개수, 아니면 뭐 극대, 극소, 맞죠? 절대값 붙어있는 것의 극대, 극소, 그 형태의 이런 뭔가 주제가 아주 다양하고 이게 복합적으로 그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한 형태로 계속 난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특이해 보이거나 새로 나오거나 이런 건 없고 고전적으로 미분에서 계속 킬러급 문항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죠. 더 강화시키는 게 맞겠고 수2에선 여기가 좀 돋보여요. 수2의 접근이 원래 맹탕이었어요. 원래 나형 시절에 진짜 맹탕이었는데 이제는 함수의 변환, 주기대칭 평행이동 특히 이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시킨 건 변환과 접근이랑 정접근으로 정의된 함수 정접근으로 정의된 함수 이게 두 개가 투톱이에요, 투톱 지금. 수2 접근, 이번 6평은 정접근으로 정의된 함수에 바치였고 작년에는 계속 변환과 관련된 접근을 세게 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안 그렇죠? 이게 선생님이 강사 직출 모의고사 9년차 그리고 수능 강의 18년차 이렇게 보면 보여요.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기본 테두리를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내가 어느 정도로 좀 잘 적응이 돼 있고 문제풀이 경험이 쌓여있는지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선생님이 그걸 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집중 공략하세요. 먼저 다지라고. 선생님 어떻게 하죠? 기출이 있잖아요. 그 기출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먼저 모아서 풀으라고. 그걸 위해서 선생님 모든 커리큘럼은 선생님은 이걸 다 미리 해놓은 거야. 이 과정이 선생님 강으로 치면 BTK인데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고 보완해 나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런 마인들 가져야 돼. 이제 농담조로 현장 강의 수강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리하게 공부할 수 있다. 친구들에게 엠제를 막 사라고 해라. 근데 각기 다 다른 걸 사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는 공부하는 스터디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모이자 공부하자 이래가지고 친구들 다 모이게 한 뒤에 엠제 꺼내봐 하고 너희들 30분만 쉬어. 이렇게 얘기한 뒤에 내가 사실 정적분 정의된 함수 수2의 정적분 정의된 함수가 기출이 거의 없거든요. 많지 않거든요. 중요한 게 어려운 게. 근데 그걸 최근에 막 강화되고 있으니까 왠제 막 넘기면 핸드폰으로 찍어라. 그래서 정적분 정의된 함수 30개 모아서 풀어라. 변환가족분도 해라. 진짜 어떤 친구가 했대요. 자기 정적분 정의된 함수 너무 잘하게 됐다고만. 근데 변환가족분 아직도 잘 안 된대. 그럼 그것도 해 이랬더니 저것도 막 모아가지고 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들 거 막 이렇게 무단 절치하고 막 치사하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사사인 것 같던데. 아니 엠제 주구장창 그냥 막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아서.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모의고사도 시간제고 푸고 진짜 실전처럼 훈련은 하고 체크하고 약점 체크할 만한 그런 모의고사. 좋은 모의고사. 양질의 모의고사는 있어야 돼요. 시간 째빡 재고. 근데 모의고사도 그걸 다 시간제고 막 어쨌든 다 풀어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보다는 소스로 사용할 모의고사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어느새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기초가 탄탄하게 아니면 정말 중킬러들을 웬만하면 웬만한 건 내가 풀 수 있는 상태를 갖고 이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나가는 게 결국 승렬 구할의 법칙입니다. 운동을 하든 헬스를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헬스장 끊어가지고 나 러닝머신 두 시간 하루 쨍일 한 일곱 시간 탔어. 나 이제 한 달 동안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몸이 완전 몸짱 되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잖아요. 딱 근육 부위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맞춰서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지. 어느 정도 안내를 받아야 돼. 아니면 유튜브나 동영상 보면서 그걸 여러분이 직접 공부하면서 해야 돼. 그래야 몸이 만들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욕심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쭌! 중킬러의 존을 털을 좀 잡고 이번 여름에 좀 확실하게 좀 해보자.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면 잘 못하니까 썸머 부스터라는 걸 작년에 이어서 오래 준비했는데 별거 없어요. 썸머 부스터는 일단은 장영진 7월호에 장영진 7월호의 소개를 책자 안에 다 탑재가 돼 있고요. 문제가 탑재되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단원별로 뭘 하는 것이 미션이 다 들어가 있거든. 15개의 미션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수행하시면 되는데 7월호 혹시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첨 안 되면 안 되니까 게시판에 공지를 따로 해드릴게요. 썸머 부스터 썸머 부스터는 또 2.5등급 이상 2.5등급 이하로 나눠놓고 좀 현실적으로 접근성을 높여줬어요. 그래서 이쪽 타도 되고 이쪽 타도 되는데 하나의 미션당 수행하는 데 보통 한 2시간이면 할 거거든요. 한 2시간 그 정도도 안 걸릴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15개 미션을 컴플리트 해내시면 아 이렇게 주제별로 아니면 출제 중킬러 출제 영역별로 모아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작년에 우리 여러분 선배들이 썸머 부스터 제시해 주니까 아 뭐 날개를 달아 날라가 뭐 이런 단어인데요. 그랬더니 진짜 방향을 잡는데 참 도움이 아니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썸머 부스터를 또 작년에 보면 조금 더 빨리 오픈해 드리고 알찬 여름방학 한번 시작해 보시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썸머 부스터를 잘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그 뒤에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이 될 텐데 그게 뭐가 될 거냐면 방금 얘기했던 요거예요. 아이고 올해 어찌나 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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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엔제 막 양치기 하는 거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진짜 좋은 가성비 아까 알려드렸죠. 친구들한테 전화해 엔제 가지고 모이자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서 모의고사도 그 안에서 진짜 내가 제대로 활용하는 그러한 달인이 되는 출발점으로 우리 썸머 부스터 활용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요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오픈해 드리는 수능 수학 승률 9월의 법칙입니다. 진짜 진짜 10% 같이 안 돼요.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학습 포인트를 찾아서 공부하는 그러한 10% 이내 학생이 되시면 반드시 수능 성공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같이 보내도록 하고요. 우리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 학습법에 대해서는 다음 퀘스트 때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화이팅!